로봇님으로 루프스테이션 해드릴까요? 음..어떻게요? 요즘 맨날 이걸로 영상 찍어올리는데 그게.. 비트 찍는거 아니야? 그냥 뭐.. 목소리나 기타로다가 계속 찍는거죠 그런거 비슷한거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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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완벽한데? 갑자기? 잠깐만 뭐해 들어보자 동림 너무 잘생겼어요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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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좋지? 다른걸로 다른 빛들어가보자 야 나 이거 여기요 너무 좋네요 저 이거 유튜브 인트로로 쓸래요 그러세요 네 보내주세요 따서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완성시키시고 이거 말씀해주세요 지웠는데 방금 왜 지워? 미쳤어? 다른거 찍어줄게 다른거 로봇님 어떤 느낌을 원하세요 그냥 유튜브 인트로용으로 원하시는거야? 되게 짧게 가야되는데 여러분들 영감을 주세요 로봇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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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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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로버 러벅리 이거 다시 하하핳 하하하하 하하하하 핳 러벅 닌 유튜브 구독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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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냐 이거 버리고 아냐 아냐 버리고 버리고 러벅 닌 유튜브 구독 아냐 아냐 버려 버려 버리고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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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야 이거 약간 근데 이거 약간 여기다가 그거 될 거 같아 봐봐 에이 참깨빵 위에 순살고기 패티 두 장 특별한 치즈 향상추 치즈필 글냥밥까지 에이 너 하하하하 라방님 유튜브 구독 좀 눌러줘요 아 힘들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어려워 여기 라방님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아냐 아니야 나 이거 아니야 버려 아 뭐야 딱 마음에 딱 꼬시는게 없는데 아 근데 노래 너무 이거 너무 잘 뽑았다 그치 그치 너무 기교 들어간거 보다 그냥 로봇 살살 가는게 나아 이걸로 넣어볼게 유튜브 구독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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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구독zahl